크리스찬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예수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게시록 1장 3절을 본문으로 게시록에서 보여주는 7가지 복이라는 제목의 설거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게시록 1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게시록이 보여주는 7가지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편 1편은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요가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좌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장사가 잘 되는 장소 묘자리를 잘 잡아야 복을 받는다고 해서 풍수지리설을 쫓습니다 이렇게 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복은 사람이 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한물간 플라자에 값싸게 건물을 구입해서 들어가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중으로 이득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에게 복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찾아다니는데 그 복이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10편 1편에서도 영화의 말씀을 절구하여 그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물질적이거나 세상적 관점에서의 복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든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게시록은 신고약 성경의 결론의 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게시록에 7번이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게시록은 세상 종말을 말하는 책입니다 세상이 곧 망하는데 복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아야 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지 게시록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게시록 1장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빼가 갖고 미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게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게시록을 열심히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침들을 열심히 지킬 때에 그것이 종말을 사는 자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게시록을 모르면 종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세 교회에서는 이 복된 게시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게시록의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교에서 20년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게시록에 대한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세 교회는 라오디기아 교회와 같이 물질 부여를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에 성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10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읽고 듣고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게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게시록 14장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라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살 것인가 생각하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게시록 14장 13절에서는 말하기를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게시록 14장 30절에서는 죽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죽기는 죽되 주안에서 죽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죽는 것이 왜 복입니까? 세상 종말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죽기는 죽되 아무렇게나 죽지 말고 어차피 죽을 바에야 주안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안에서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 받지 아니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면 기꺼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목숨을 연장하려고 짐승에게 경배하기보다는 신앙정제를 지켜 죽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함으로 불못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후로라고 합니다 이 지금 이후로는 기독교의 시초부터인지 아니면 요한의 게시록을 쓴 때부터인지 아니면 종말의 대여할란 때부터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죽은 모든 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게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게시록을 썼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당시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순교하는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게시록 14장의 문맥상 이제 후 3년 반의 환란이 극심한 박해가 있게 될 텐데 그때의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잡혀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여 짐승표를 받거나 믿음의 변제를 하지 말고 끝까지 죽음으로 이기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게시록 16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름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했습니다 여기 도둑같이 오리라 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멸성과 김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채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돌발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죄를 해결하고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성결한 삶을 살아 부끄름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현재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한 줄로 알고 암무방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담배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암이 온몸에 퍼진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암으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교회도 꼬박꼬박 잘 다녔는데 주님의 옷임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철련환란이 닥치고 주님이 임하실 때에 전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색 교회인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해 경고하시기를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 했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여하다는 것은 교인들이 부자여 부여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지금과 같이 부여한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말세 교회와 성도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눈물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바닥만 밟을 뿐이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죄삼받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맞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말세 교회는 믿음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주님께서 누가 봄 18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복은 게시록 19장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휴거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강림하실 때에 부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 보호자 앞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될 것이오 또한 교인들 중에서도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복은 게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도로 다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로 다니라 했습니다 게시록에서의 다섯번째 복은 순교자의 복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 신앙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구약시대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신앙 때문에 순교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이천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과 칠년 환란 기간에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 삶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게시록 20장 사절에는 두 종류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순교자들은 구약시대를 걸쳐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특별히 칠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들로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칠년 환란 전에 순교한 자들은 어쩌면 평생 동안 카토콤이나 갑바도기아 지방의 지하토골 속에서 숨어 살면서 결국에는 순교한 자들입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의 교황으로부터의 바퀴를 받던 왈도파 성도 같은 자들은 평생 동안 가난과 굶주림과 헐블레섬을 당하면서 알프서산에 이리 쫓기고 절이 쫓겨 살다가 죽어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혜를 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칠년 환란기에 순교한 자들은 길면 칠년 혹은 짧으면 3년 반 안에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나게 큰 박혜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복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의 이 다섯 번째 복은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세 가지 민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것과 둘째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과 셋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에 살아 있을 때는 세상 근력자나 박혜자들에게 개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기들을 심판했던 자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난과 폐박을 당하며 이 세상을 포기한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세상을 통치하는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복은 계시록 22장 7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겨오려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 여섯 번째 복은 계시록 1장 3절의 첫 번째 복과 같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계시록에는 날세를 사는 성도들은 거룩해야 하고 성결해야 하며 죄짓지 않아야 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표 666을 받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신 계시록의 말씀을 죽기까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년 한란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지 않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지만 이때에 짐승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계시록 22장 14절에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대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복은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복인데 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는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일곱 가지 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무엇보다도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 이런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마련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며 그 성에 마련된 생명나무 가실을 따먹게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못한 자들은 죄삼을 받지 못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나무 가실도 먹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삼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은 뗀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주예수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예수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얼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오전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이며 교회 전화번호는 213-434-3129 213-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게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 게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두 권을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주님께 경배하는 자는 주님께 경배하는 자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를 바라는 자 주 이름 높여 부르는 자는 주님께 경배하는 자 주님께 경배하는 자 주님께 경배하는 자 주님께 경배하는 자 주늘 함께 하시니라 주늘 함께 하시니라 주늘 함께 하시니 이어서 보금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요한보금 20장 11절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내가 주를 보았다 라는 제목의 설거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보금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지체에 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어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하면 내가 가져가리되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란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특별히 기념하는 참성일입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저들이 생각하기에 문을 지키는 사람 돌로서 이렇게 입구를 막아두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무덤 안으로 그 무덤은 이렇게 동굴입니다 동굴, 굴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시신은 세마포 흰천으로 이렇게 감아둡니다 그곳에 향품을 뿌려드리려고 여인들이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어요 가까이 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냥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냥 초죽음이 되고 이 여인들도 그냥 두려움에 그냥 쓰러졌습니다 정신 차려서 눈을 떠보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버렸고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돌로 막은 것이 옮겨져서 그 무덤 안이 보입니다 보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여인들이 두려운 가운데서 슬픈 가운데 무덤 가까이 가서 안을 보았어요 보았더니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여 있었던 곳 머리맡에 한 천사, 발 쪽에 한 천사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났느니라 그것이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저들은 두려움과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이 꽉 찼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산 언덕에서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으로 급히 두려운 가운데 내려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다고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두려운 가운데서 확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더 두려워했죠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있는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올라갑니다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올라갑니다 두 제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언덕에서 마을로 내려가고 막달라 마리아만이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두려움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귀신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일곱 귀신으로 고생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생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필요한 재물이 있어야 될까 재정이 있어야 될까 아니에요 그 재정 후원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몇 여인들이 재산 있는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활동에 재물을 모아서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마리아라는 뜻은 막달리아라고 하는 마을의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다 그 뜻입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두려움에 서 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책이 났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알고 선생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시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눈이 팍 자들었어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그는 보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장면까지 십자가 아래서 보았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그 동굴에 넣을 때까지 같이 가서 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훔쳐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죠 남이 훔쳐간 줄로만 알았죠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아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뻐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단숨에 내려갑니다 내가 줄을 보았다고 내가 줄을 보았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도 않았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내가 주님 보았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살아났다는 것하고 부활하셨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그 살아난 것은 얼마 있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께서 나이성 과부의 아들 그 장례식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살아난 것이 뭡니까? 이전 몸과 똑같은 그 몸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몸은 또 병들고 또 시들고 또 언젠가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이 없으신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다고요 그날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오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큰일을 하실 줄로 알았는데 그런 일은 못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으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헤어졌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라고 하는 고향으로 이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아주 실망과 슬픔 가운데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들이 내려오기 전에 아침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 들었지요 어떤 여인은 살아났다고 이야기한 거 들었지요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열두 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 이 사람들도 여전히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같이 하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저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어디서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분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분으로 그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두 제자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내가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저녁 오늘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방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얼마든지 계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내 손을 보라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제자들이 한없이 기뻤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4등전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행정권을 받고 저 다메색 지금 이란이 시리아지요 시리아 다메색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년 전에 성지술래 갔을 때 이 길로 갔습니다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여행이었어요 가는 길에 정오의 대낮에 해보다도 밝은 빛이 갑자기 내리쬐어서 그냥 다 쓰러졌습니다 사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고릉교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사울은 변화될 수밖에 없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오 그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일평생 충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핍박을 받고 그곳에 버림을 쫓김을 받아요 유배 받는 게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죽으라고 그냥 돈 해버린 거예요 요한이가 주일 일어난 아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요한 혼자 반모섬에서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음 외에는 없는 그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뒤에 다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가 예수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의 가슴에는 금 띠가 띠어 있어서 영광의 왕의 금 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초라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달리셨던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영광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 뒤에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보니까 흰 양털과 같이 하하 있습니다 눈을 보니까 눈에는 불꽃 같은 그 광채가 확 일어나고요 얼굴에는 태양이 비치듯이 아주 강한 강렬한 빛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초라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지시면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시고 얼굴은 태양의 빛과 같은 광채를 품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웅장한 음성이 다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예수님 예수님 요한 요한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 있느니라 부활주의 전해드릴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사람들이 보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의 삶에 나라는 존재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같이 계십니다 그분이 같이 계십니다 험악한 인생의 길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늘 나 곁에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고 있다고 내가 너의 보호자라고 내가 너의 위로자라고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안을 것이요 내가 지칠 때는 내가 너를 업을 것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같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그 예수님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보았던 예수님 밤모섬에서 나타나셨던 영광의 왕이 되시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스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동일하신 분이라고 부활주일 꼭 외치고 싶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겠어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분의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중에 있을 때도 그분에게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육체를 떠날 때에 내 눈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늘 아시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나에게 알려질 때 느껴질 때 주님의 기침 소리가 나타날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에 느껴질 때에 아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시구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가 있기 때문에 눈이 볼 수 없는 냄새를 코가 포착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올 때마다 주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곁에 계시네요 나와 함께 계시네요 나 위로해 주시네요 나 인도해 주시네요 나 보호해 주시네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주네 주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일곱 명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하였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였을 때 이런 아침에 아직까지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무심코 그냥 못해서 그 육지에서 사람이 물었기에 우리 어젯밤에 잡지도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봐라 그랬어요 거물에 거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갑자기 많이 잡았어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가 저분이 예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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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이다 요한이가 다 지적할 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셨다가 죽으실 분으로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영적으로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길에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그분이 만져질 때마다 그분이 느껴질 때마다 그분의 음성이 다치될 때마다 그분의 손길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외로운 가운데 주님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힘없는 나에게 주님이 나 같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성경구절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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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내가 하루살이에 주님 보았다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함께 찾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두 가지가 일어날 때 주님 때문에 일어난 줄 아셔야 됩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친다 주님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깨달아실 때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그 말씀이 무언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이 찬성 중에 무엇인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무엇인가 말씀대로 깨달아질 때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주님이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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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물이 피조물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이해가 크게 되든 작게 되든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해가 되는 줄 아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기도할 때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현상이 일어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보아노라고 내가 오늘 주님을 경험하였노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리포스 2장 1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소원된 생각이 일어날 때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소원이 스칠 때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어날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바람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여전히 나무 가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바람이 흔들어줘야 나무 잎이 흔들립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게 되시는 주님 오늘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이 있을 때 내 나름대로의 고집과 싸우고 있을 때 내 안에서 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옵니다 민물처럼 말씀이 떠나지 않고 계속 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뺏기지 않으시려고 주님 말씀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불 가까이 가면 뜨거움을 느끼듯이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계십니다 감사하셔야 되겠죠 감사하셔야 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감동이 일어날 때 주님이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을 느낄 때마다 그분이 스쳐갈 때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종에서 건져주셨고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지날 때도 같이 계셔주시는 주님 사자굴에 있을 때도 같이 계셔주시는 주님 불가운데로 지날 때도 같이 계시는 주님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도 같이 계셔주시는 주님 주님 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나타나시는 주님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주옵소서 고개 숙인 모든 자들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 사랑하셔서 나 머리털까지도 신경 써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되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이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왕로로 타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자정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보금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설거 말씀이었습니다 보금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 지역번호 694-6214 562-694-62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집회 및 다민족연합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시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연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영원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영원이라도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에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 213-353-0777 건강 칼럼 성인이 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성인병에는 심장병과 중풍을 일으키는 동맥경화, 고혈압, 악성종양, 당뇨병, 만성폐질환, 퇴행성관절념, 고지혈증, 몸속에 크롬과 바나늄이라는 미네랄이 부족해서 걸리는 비만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은 대부분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며 증상을 완화시키는 관리가 가능할 뿐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각 기관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걸리는 병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인간의 수명은 120세라고 합니다 단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유전자가 단명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0세가 하늘에서 정해준 천수라고 했을 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8세이므로 약 40년을 더 살지 못하는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치이며 타고난 수명보다 오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생활습관에 신경을 쓰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을 예방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병, 대장암, 간암, 폐암, 위암, 유방암, 간경화증, 신장암, 백혈병, 혈액암, 최장암, 폐암, 유방암, 소화기암, 고환암, 남자 전립선암, 여자 전이성 유방암 등등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120세까지 몇 년이 남으셨습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본 후에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으니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은 믿어보시고 꼭 따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질병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의 공통점은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으므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할 때에 걸립니다 혈액을 잘 순환하게 하여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또는 며칠 안으로 병이 낫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디 로데라는 아이처럼 믿음의 끈을 잡으시고 병고침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주시네 아름다우신 주 그 이름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예수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사랑하게 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며 아침마다 새로운 찬송 주시네 아름다우신 주 그 이름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예수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사랑하게 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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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